다자하오. 이제 8강입니다. 뭔가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아요. 지금 번역을 해야 됩니다. 통역. 통역 틀리면 갔다 오세요. 나 남친 없어. 시작. 시작. 너 남친 있어 없어. 시작. 같이 말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니 요 메 요 난 펑 요. 요 메 요. 발음 틀리면 틀린 거예요. 요 메 요 난 펑 요. 바로 7강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 메 요 난 펑 요. 이것은 누구의 펜이니. 펜비. 저 실 쉐이더 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강인데 좀 여러분께 압박을 드릴게요. 오늘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9강보다 어려운 게 8강이에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아마 제일 어려울 겁니다. 발음 때문에. 천천히 해드릴게요. 자 오늘 집 가정. 뭐 집. 뭐였죠? 지야. 니네 집. 니 더 지야. 더 안 써도 됩니다. 그렇죠. 소수된 기간 단체는 안 써도 되죠. 니 지야. 그렇죠. 사물이라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니 지야. 니 더 지야. 됩니다. 자 몇. 몇 대 몇. 지. 꼭 기억하세요. 오늘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 이렇게. 몇 잔. 지. 빼. 몇 명. 지. 거. 렌. 이렇게 쓰이거든요. 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식구를 쓰는 양사. 입. 입이 아니에요. 입을 형상하는 말이지. 우리도 입구자에. 야 너 구에 뭐 묻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입에 묻었다 그러지. 입은 사실 따로 있어요. 중국어로. 소에이.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입을 형상하는 말. 입구. 미음이 아니에요. 세 식구. 네 식구 할 때 이 고어를 씁니다. 지금은 일단 그냥. 어 알았어 라고 말하세요. 나 따라 안 해도 돼. 커. 정말요. 네. 자 둘.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개. 두 개. 1 2 3 4.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한 개. 두 개. 외국 사람 입장에서. 중국도 이 개가 아니고 두 개라 그래요. 뭔지 아시겠죠. 두 개. 네.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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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이 아닙니다. 량.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개. 사람을 셀 때 우리 한 명 그러죠. 중국은 사람을 셀 때도 개를 거. 를 씁니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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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두 개. 세 개 할 때 그 개예요. 거. 우리 키가 중국어로 거즈 할 때 그 건데 그땐 사성이고 경성입니다. 거. 그래서 두 개 하면 량. 거. 이게 두 개예요. 세 개는 싼 거. 뒤에 런지 번호 봐요. 싼 거 렌. 그게 세 개의 사람. 세 명입니다. 싼 거 렌. 세 개. 싼 거. 이런 식으로요.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그냥 풀고 넘어가세요. 뭐. 뭐. 와. 허. 나와. 너. 워. 허. 니. 보통 많이 실수하십니다. 워. 허. 니. 그건 살인자예요. 난 너를 마신다. 워. 허. 니. 워. 허. 니. 에이. 허. 비. 에이와. 비. 한국인과 중국인. 한국어. 렌. 허. 종. 권. 렌. 시작. 그렇죠. 한국어. 렌. 허. 종. 권. 렌. 좋습니다. 에이. 허. 비. 가족사진. 사실 중국에서는 가족사진을 잘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시대. 이렇게 막 아버지 앉아계시고 어머니 앉아계시고. 그렇죠. 중국은 신혼부부가 아닌 이상 가족사진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친구 집에 중국에 10년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가족사진이 걸려있는 걸. 하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있죠. 10가구 중에 한 4, 5가구는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사진. 온 가족의 복. 전가복. 이게 뭐 중국 아주 좋은 레스토랑 가시면 전가복 해물놀이가 있죠. 그 한자랑 똑같습니다. Q, U, A, N. 전. 전. 유 땡땡 발음 뒤에. Q, U는 U가 유 땡땡으로 바뀌죠. 유 땡땡 뒤에 A면은 U가 됩니다. 전. 전자 후. 시작. 전자 후. 난 가족사진이 없어요. 시작. 난 워 메이요. 전자 후. 시작. 그렇죠. 전자 후. 어, 어머나. 오워. 이럴 필요 없어요. 어. 어. 뭐 놀란다 그래서 무조건 사상은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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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탄사라고요. 어. 더 중요한 거. 전자 후. 더 중요한 거. 참으로 정말로 맨날 헨만 하지 마시고. 헨하오. 같은 뉘앙스로. 전. 하오. 중요한 건 변이 세 개입니다. 전. 하오. 변이 세 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전. 하오. 전. 쇠. 전. 하오. 랭. 예쁘다. 말 그대로. 뷰티풀. 펴랭. 외무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꼴 장면이 멋있다. 기가 막힌 꼴입니다. 펴랭. 글씨가 너무 예쁘네요. 헨. 펴랭. 백두산 천지가 너무 예뻐요. 와우. 헨. 펴랭. 전. 펴랭. 이런 식으로요. 펴랭. 펴랭. 좋습니다. 펴랭. 외워주시고요. 중국어로 숫자 세기. 영.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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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지우가 아니고 오 들어가야죠. 아이유 사이에 지우. 수라고 바람이 똑같죠? 허 지우. 지우. 려. 다시 시작. 링. 산. 우. 려. 지우. 실. 실. 좋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서 0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링. 꼭 기억하시고요. 자 중국어로 숫자 읽기. 갑자기 뭐 하는 거예요 쌤? 진도 안 나가요? 응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팔 가는요. 자 팔. 시작. 빠. 십일. 십이. 어떤 분들은 이 십이 그러시는데 이 빼는 겁니다. 십일 십이. 이십오. 알 십우. 사십칠. 스 십치. 스 십치. 좋은 발음입니다. 빠. 십이. 이십오. 스 십치. 같이 한번 해봐요 그럼. 삼십육. 삼십육. 산 십 려. 그렇죠. 산 십 려. 훌륭합니다. 자 오늘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이 다음 장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가 나왔죠 지금? 자. 휙.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 1은 원래 몇 성이죠? 숫자 1은 원래 1성이에요. 이 근데 보세요. 숫자 1 뒤에 사성. 숫자 1 뒤에 경성이 오면요. 이 거. 이 시야. 이게 아니고 이성으로 바뀐대요. 마음속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표기가 바뀝니다. 이거 아주 어려워요. 이걸 배우는 순간 어려운 거예요. 이 시야. 이 거. 숫자 1 뒤에 사성이거나 경성이 오면은 이성으로 바뀐다. 표기가 바뀐다. 이 거. 이 시야. 이런 식으로. 숫자 1 뒤에 1성이거나 2성이거나 3성이 온다. 몇 성으로 바뀐다? 모두 사성으로 바뀐다. 이天. 이 년. 이 치. 계속 잔소리해 드릴 거지만 이 페이지는 아주 궁극의 페이지입니다. 진짜 외우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헌종야오. 중요하다가 종야오래요. 쯧종야오.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외우셔야 돼요. 이 거. 이런 식으로. 괜찮죠?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자, 이번엔 양사를 배울 겁니다. 양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물을 세는 단일은 양사라고 그래요. 책 한 권. 여동생 한 명. 사과 세 개. 양사가 어렵습니다, 중국어가. 오늘 많이 안 배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배워볼게요. 양사. 사람이나 사물을 세는 걸 양사라고 한다. 명사가 아니고 양사입니다. 자, 우리는 빵 한 개라 그러죠? 중국은 한 개의 빵이라고 그래요. 중국은 숫자가 먼저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빵 한 개가 아니고 한 개의 빵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렇죠. 이 거 미앤빠오. 숫자 1 뒤에 경성이 몇 성으로 바뀐다고요? 2성. 표기가 바뀐다고요? 이 거. 이 거 미앤빠오. 이 거 미앤빠오. 미앤빠오 이거가 아니에요. 시작. 이 거 미앤빠오. 나 빵 한 개 먹어요. 시작. 시작. 네. 오어 칠 이 거 미앤빠오. 훌륭한 발음. 아, 근데 지금 제가 유학생 때도 사실은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알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발음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하셔야 돼요. 이 거 아니고 이 거. 이 거. 좋습니다. 오어 칠 이 거 미앤빠오. 숫자 양사 명사로 바뀐다. 여러분, 그 한 명이 중국 말로 뭐죠? 이 거 렌. 오해하십니다. 여동생. 메이메. 나름 이제 머리를 굴리시는 거죠. 여동생 한 명. 아, 숫자가 먼저 오니까 한 명의 여동생. 이 거 렌. 메이메. 이 거 렌. 메이메가 아니고 런 대신에 메이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거 메이메. 선생님 두 명. 량 거 랏시. 이런 식으로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중국인 세 명. 여러분들이 아까 그 어법으로 하신다면 싼 거 런. 쫑고 런이잖아요. 런을 두 번 쓸 이유가 없죠. 싼 거 쫑고 런. 뭔지 아시겠어요? 오, 좋습니다. 그럼 나는 여동생 한 명이 있어요. 1번 시. 2번 쟈이. 3번 요. 요를 써야죠. have 가지고 있다. 시작. 워, 요, 이 거 메이메. 시작. 워, 요, 이 거 메이메. 훌륭한 발음입니다. 워, 요, 이 거 메이메. 좋아요. 사과 중국어로 빙구어. 빙이 아니고 빙구어. 빙구어. 그럼 빙구어 싼 거예요? 싼 거 빙구어예요? 그렇죠. 싼 거 빙구어. 시작. 먼저 하세요. 시작. 타, 칠, 산, 거 빙구어. 빨리 시작. 타, 칠, 산, 거 빙구어. 완벽한 발음입니다. 타, 칠, 산, 거 빙구어. 좋아요. 자, 숫자 2의 또 다른 표현. 나는 책 32권입니다. 32권. 삽니다. 사죠. 입니다가 아니고. 마이. 32권. 아, 아까 어디 아니고 량이니까. 산, 시, 량, 번. 산, 시, 알, 번. 22권. 알, 시, 알, 번. 12권. 시, 알, 번. 82권. 바, 시, 알, 번. 언제만 량을 씁니까? 십 미만인 둘만 량이에요. 두 권. 량, 번. 그럼 슈, 량, 번이에요? 량, 번, 슈예요? 먼저, 먼저고요. 72권. 치, 시, 알, 번. 치, 시, 량이란 말은 없어요. 숫자 2만 량입니다. 십 미만일 때. 괜찮죠? 워, 마이, 산, 시, 알, 번, 슈. 워, 마이, 산, 시, 알, 번, 슈. 잔인 중국어로? 베이. 얼, 베이, 량, 베이. 뭘까요? 그렇죠. 시작. 네. 타, 허, 량, 베이, 량. 거만 하지 마시고. 권은 반, 자는 베이. 타, 허, 량, 베이, 피지오. 타, 허, 량, 베이, 피지오. 시작. 타, 허, 량, 베이, 피지오. 훌륭합니다. 숫자 2, 양의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자, 몇 초반에 말씀드렸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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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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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 몇 권, 지반, 몇 개, 지, 거. 몇 명, 몇 십구. 사실은 뭐 의역하면은 몇 십구가 될 수 있겠죠. 몇 명, 평생 그냥 지, 거란 해도 되지만, 몇 십구. 십구를 물어볼 때는 지, 코렌. 몇이라는 숫자는 바로 지. 병음은 제이, 아이, 삼성, 지. 말이 돼요. 당신의 가지고 몇 명이냐. 근데 중국 사람들은 몇 십구냐고 합니다. 네, 십구, 허, 를 쓰나 봅니다. 자, 몇 권의 책. 슈, 지, 번이 아니고, 지, 반, 슈. 혹시, 뭐, 뭐, 의라 그래서 더 생각하신 거 아니죠? 절대, 여기서는 덜을 쓰면 안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고, 쓰면 안 됩니다. 지, 번, 더 슈 라고 하지 마세요. 지, 반, 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지, 반, 슈. 지, 반, 슈, 지. 주로 십 미만의 적은 수량을 물을 때. 선생님, 그럼 십 이상은 뭐라 그래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또, 샤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십 미만. 보통 너도 너는 몇 십 권의 책을 보니?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는 몇 권의 책을 보니? 십 미만일 때, 지 를 쓴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몇이에요. 몇을 지 라고 한다. 자, 출발. 사다가, 마이. 너, 니. 에, 니, 마이, 지, 반, 슈. 가장 어려운 바람이에요. 니, 마이, 지, 반, 슈. 니, 마이, 지, 반, 슈. 워. 같이 사야죠. 시작. 워, 마이, 이, 반, 슈. 왜 4성으로 바뀌었죠? 뒤에가 3성이니까. 숫자 1 뒤에 1, 2, 3성이 오면 4성으로 바뀝니다. 이, 반. 이, 반. 워, 마이, 이, 반, 슈. 상당히 중요합니다. 밑으로 쫙. 이, 반. 이, 반. 얼마나 어려울까 하시고. 멘붕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영상을 두 번씩 보셔야 돼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헛, 난. 어렵다가 난. 쯔, 난. 어렵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몇 명이에요? 바로 가겠습니다. 너네 집. 가족은 오늘 짤언니인데 여기서 그냥 의역해서 니네 집으로 할게요. 니, 자. 뭐 니, 자, 른. 상관없습니다. 니, 자, 요. 지, 코. 말하면 안되고 식구는 보통 코, 른을 말했습니다. 이걸 한 단어로 외우세요. 코, 른. 코, 른. 세 식구. 산 코, 른. 세 명. 산 거, 른. 네 식구. 스 코, 른. 그냥 네 명. 스 거, 른. 시, 가족은 정말 코, 른.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 른 하면 되겠죠. 괜찮죠? 니, 자, 요. 지, 코, 른. 너네 집은 몇 식구를 가지고 있니? 의역해서 당신 가족은 몇 명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혹시 입니다 라고 해서 실 생각하셨습니까? 중국 분들은 너네 가족은 몇 식구를 가지고 있냐? 라고 물어봅니다. 요, 시가 아니고 요입니다. 니, 자, 요. 지, 코, 른. 우리 가족은 네 식구예요. 네, 워, 자, 요. 어떤 분들이 시, 코, 른 그러더라고요. 스, 코, 른. 워, 자, 요. 스, 코, 른. 워, 자, 요. 스, 코, 른. 스, 코, 른. 꼭 기억하세요. 가족 구성어 묻고 대답하기. 잘 안 쓰는 말이긴 합니다. 솔직히 하지만 어법 공부하기 딱 좋은 문장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너네 집은 모두 무슨 사람을 가지고 있니? 제가 뭐라 그랬죠? 사과 때 동사도 예시 안 먹. 동사도 예시 안 먹. 부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동사 앞에 있죠? 너네 집은 모두 무슨 사람을 가지고 있니? 말이 안 되죠. 너네 집은 모두 무슨 사람을 가지고 있니? 그게 가족 구성어 물어보는 거예요. 니 자 또 요 샌마 렌? 니 자 또 요 샌마 렌? 좋습니다. 너네 집은 모두 무슨 사람을 가지고 있냐? 아버지, 중국은 아빠가 먼저 와요. 바바, 마마, 디디, 모모와, 그리고 허워. 보통 나의 라 때 맨 뒤에 허를 씁니다. 신혼이 형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음, 미국, 미국, 프랑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그리고 일본. 뭐 이런 식으로. 허, 보통 마지막에 나의 라 때 씁니다. 허. 니 자 또 요 샌마 렌? 이런 문장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사. 뒤에 샌마. 부사는 동사 앞에 위치한다. 부사는 뭐뭐 도. 예, 모두, 또 이런 게 있죠. 꼭 기억하세요. 자, 틀리면 앞에 거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솔직히 오늘 좀 어려웠습니다. 누나 지혜, 지혜. 어, 객관식으로 할게요. 누나 세 명. 싼 거런 지혜, 지혜. 싼 거 지혜, 지혜. 그렇죠. 런 듯이 들어가는 거죠. 싼 거 지혜, 지혜. 시작. 타요, 싼 거 지혜, 지혜. 좋습니다. 빵 두 개. 미앤빵, 량 거. 량 거 미앤빵. 그렇죠. 시작. 워치 량 거 미앤빵. 스물두 건. 1번. 알 시 알 반. 알 시 알 반. 혹은 알 시 량 반. 량 시 량 반. 무조건 알 시 알이에요. 십 미만에 이만 량이라고요. 그렇죠. 시작. 마마 마이 알 시 알 반 슈. 함부로 량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 마마 마이 알 시 알 반 슈. 좋습니다. 슈. 길게 가야죠. 세 개 더. 일 번 빙고 지 거. 지 거 빙고 지 거 빙고 지 거 빙고. 이렇게 가야죠. 시작. 니 마이 지 거 빙고. 니 마이 지 거 빙고. 숫자 쪽에 먼저 온다고요. 빙고 지 거 그러지 마세요. 지 거 빙고. 몇 십 구로 할게요. 의역해서. 지 거 랜. 말 되지만. 지 거 랜. 지 거 랜. 지 거 랜. 니네 집 니 자 로 해서. 시작. 니 자 요. 지 거 랜. 시작. 아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또 샌머 렌 집어넣으세요. 니 자 그리고 요. 시작. 니 자 또 요 샌머 렌. 동사 뒤에 샌머. 부산은 동사 앞에. 솔직히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 두 개입니다. 니 마이 지 거 빙고. 빙고. 아 오늘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하 20분 동안에 양세를 정복하게란 무리가 있습니다. 반복만의 살 길입니다. 한 개. 이 거. 량 거. 한 잔. 이 빼. 두 잔. 량 빼. 한 권. 이 번. 량 번. 두 십 구. 량 코 렌. 네 십 구. 스 코 렌. 몇 십 구. 지 코 렌. 지 코 렌. 좋습니다. 저희에겐 복습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복 계속해드리겠습니다. 9강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옥 다자. 신 콜록. 자이 지엔. 하옥 다자. ատ죠. 감사합니다.